안녕하세요. 에터미 슬림바디 다이어트 멘토 우지인입니다. 본 운동 시작하기에 앞서 4분 준비 운동 8가지 관절을 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동작을 구성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양팔 옆으로 벌리시고요. 어깨 관절부터 풀겠습니다. 팔 전체를 돌리는 동작. 음악 들리시죠? 오른쪽부터요. 하나, 둘, 셋. 하체는 고정시키고 지금처럼 어깨 관절, 동그란 어깨 관절을 회전시켜주세요. 하체는 고정시키고 상체만 움직이세요. 양팔 옆으로 길게 밀듯이. 자, 계속 반복합니다. 자, 다음 동작은 몸통을 비틀면서 척추를 부드럽게 회전하는 동작. 두, 하나. 자, 양팔. 양팔로 몸을 휘감으면서 양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자, 양팔에 힘을 빼고 몸을 감아주면서 양쪽으로 흔들어줍니다. 자, 이제 어깨와 몸통을 풀었죠? 이제는 다리를 들면서 엉덩이 관절을 풀겠습니다. 트리, 투, 한 발씩 들기. 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요. 자, 양손이 허벅지 아래에서 손뼉을 치죠? 자, 이 정도 높이까지 드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계속 멈추지 말고 움직여주세요. 자, 이번에 옆구리를 같이 스트레칭 할게요. 양팔을 위로 번갈아 들으면서 시작. 손끝까지 쭉 뻗어주세요. 옆구리를 스트레칭한다는 생각으로 뽑아주세요. 반대 발, 반대 팔. 자, 계속 번복합니다. 자,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동작 아시죠? 충분히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았다 일어나면서 양팔과 함께. 엉덩이를 뒤로 빼면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만세하면서 등도, 가슴도 펴주세요. 앉았다 일어나기. 네, 이제 하체가 따뜻해지면서 관절이 많이 풀릴 겁니다. 자, 이번엔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한쪽 다리를 펴면서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이 때 중요한 건 힙을 뒤로 빼셔야 돼요. 발목을 꺾어서 다리 뒤쪽 길게 스트레칭. 양팔 위로 만세 해주세요. 자, 오른쪽 허벅지 뒤쪽이 늘어난 느낌 드시죠? 자, 이번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하나. 손끝까지 길게 뻗고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일으켜주세요. 발목을 꺾은 채로. 자, 양쪽을 다 풀었죠? 자, 이제는 발목 관절. 뒤꿈치, 앞꿈치. 뒤, 뒤, 앞, 앞, 오른, 왼. 자, 여기에 팔까지 같이 하면 좋겠죠? 허리, 머리, 허리, 머리. 허리, 오, 왼, 앞, 앞, 뒤, 뒤, 앞, 앞, 양, 팔. 같이. 몸 이제 좀 따뜻해지셨어요? 가볍게 점핑하면서 본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복싱 동작을 이용한 집중적인 팔뚝 운동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 동작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체는 안정되게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구부린 다음에 양손은 가드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팔부터 옆쪽 공격을 하는 느낌으로 옆쪽 사람이나 옆쪽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때린 다음에 바로 가드로 돌아오시는 동작을 오른쪽 하시고 왼쪽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상대방의 머리, 상대방의 옆구리를 때리는데 하체 동작, 스쿼트와 함께 합니다. 예, 하이, 로우, 하이, 로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조금씩 강도가 높아지죠? 자, 그 다음에는 앞발, 뒷발. 예, 앞뒤로 다리를 벌려서 서신 다음에 앞에 있는 팔로 잽하시고요. 뒤에 있는 팔을 잘 하셔야 돼요. 뒤에 있는 팔을 상대방의 턱을 가격한다고 생각하고 뻗을 때 엉덩이를 회전시키면서 엉덩이의 힘으로 펀치가 날아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잽, 크로스, 잽, 크로스. 그래서 오른쪽, 왼쪽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정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 복싱장에 가면 터치볼이 있죠. 예, 스피드볼, 툭툭툭툭툭 치시는 동작을 약간 사선 위쪽을 향해서 보시면서 집중적으로 팔뚝을 운동시킵니다. 예, 재밌겠죠? 자, 네 가지 동작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 다리 넓게 벌리시고요. 자, 가드 해주세요. 네, 복싱장에 온 듯한 느낌 예, 오른팔부터 자, 레벨 1 동작은 지금 저처럼 해주시고 레벨 2 동작은 다리를 풋풋핏 예, 마치 축구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처럼 원, 투, 원, 투, 원, 투,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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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5, 4, 3, 2, 1 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체지방이 많이 타는 예, 슬림해지는 운동이 됩니다. 자, 반대쪽 4, 3, 2, 왼팔 1, 1 자,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 지금처럼 뻗고 당기는 동작에만 집중해주세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빠밤, 빠밤, 추, 추 뻗을 때 숨을 뱉어주세요. 치 3, 2, 1 렛츠 예, 팔뚝에 힘이 딱 들어가는 느낌 드시죠? 자, 이번에는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동작 하일로 상대방 머리, 상대방 옆구리 고 원, 투, 업, 다운 자, 레벨 2는 가볍게 뛰면서 예, 마치 킥근 사람을 때리는 것처럼 4, 3, 2, 1 예, 반대쪽 예, 점프를 하면 좀 더 숨이 차죠? 그러면 훨씬 더 슬림해집니다. 3, 2, 1 고 업, 다운 레벨 2 업, 다운 업, 다운 예, 하실 수 있는 동작을 선택하되 멈추시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몸통까지 회전을 해봅니다 오른발 앞에 왼발 뒤 가드 앞에 있는 팔 먼저 뒤에 있는 팔은 좀 더 세게 잽, 펀치 잽, 펀치 잽, 펀치 잽, 펀치 잽, 펀치 자, 빠르게 할 때는 원, 투, 원, 투 복사가 된 듯한 그런 느낌 드시죠? 스트레스 날려버리세요 왼발 앞 자, 오른팔 크로스까지 시작 잽, 펀치 치 치 두 번째 펀치를 날릴 때 숨을 뱉어주세요 치 흐 흐 흐 흐 3, 2, 1 후 자, 드디어 마지막 동작 잠시 후에 가르다란 팔뚝으로 바뀔 거예요 4 3 자, 터치볼 1 1 2 3 자, 레벨 2는 점 업 업 업 예, 사선 위쪽에는 터치볼을 계속 손등으로 4 3 후 1 예 와 하이파이브 라스트 원 라스트 원 마지막 파이팅 자, 마지막에, 3번째 2 1 손등 후 예예 지금처럼 굴려주세요 후후 빰밤밤밤밤밤밤밤밤 주먹에 힘 예, 배에 좀 더 힘주면 팔이 더 잘 움직이실 거예요 3 2 1 후후 예 예 자, 이렇게 복싱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팔뚝도 날씬하게 하는 상체 운동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무리 스트레치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다리는 어깨보다 넓게 벌리시고요 가슴을 쭉 펴시고 어깨의 긴장을 푸세요 자, 오른팔부터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반대팔 길게 뻗으면서 숨 들이마시고 크게 돌려서 내리세요 자, 양손을 깍지 껴서 앞쪽으로 쭉 머리 위로 보냈죠? 손가락을 쫙 펼치면서 기지개 켜듯이 내리세요 자, 다시 한 번 숨 들이마시고 크게 돌리면서 내리세요 자, 오른발을 몸 뒤로 보내주시고요 오른쪽 종아리 스트레치입니다 뒤꿈치를 꾹 눌러주시고 앞쪽 무릎은 구부려주세요 자, 그대로 오른팔을 같이 옆구리를 스트레치하면서 종아리부터 옆구리까지 자, 반대 손으로 손목을 잡고 조금 더 길게 늘려줍니다 옆구리가 길어지는 느낌 자,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머리로 팔을 밀어주면서 시선은 사선 위쪽 보시고 가슴 앞쪽을 스트레치해주세요 자, 다시 양팔 머리 위로 뒤쪽에 뒤꿈치를 들고 등을 뒤쪽으로 볼록하게 뒤로 예, 허벅지 앞쪽 스트레치 되죠? 자, 다시 양팔 위로 크게 돌려서 내리세요 자,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해서 뒷발을 가지고 오시고 무릎 위에 걸쳐주세요 자, 엉덩이 바깥쪽 안쪽이 운동이 많이 됐잖아요 스트레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심을 잡으면서 엉덩이 뒤쪽에서 늘어난 느낌이 드시게 자, 그대로 그 다리를 넓게 벌려서요 자, 손으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치해주세요 반대쪽 손으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대로 가슴을 낮추고 허리를 말아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자, 반대쪽 왼발을 몸통 뒤쪽 멀리 놓으시고요 왼쪽 뒤꿈치 누르면서 종아리 스트레치 자, 왼팔 연결 왼팔 옆구리를 스트레치할 때 위로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멀리 뻗어주세요 자, 반대 손으로 손목을 잡고 길게 한 번 더 늘려줍니다 갈비뼈 사이사이가 스트레치되는 느낌을 느끼면서요 후 팔꿈치를 구부린 다음에 머리로 팔을 밀어주시고 시선은 사선 멀리 보세요 가슴 앞쪽, 겨드랑이 쪽이 스트레치되게요 자, 양팔을 그대로 위로 올렸죠? 뒤꿈치를 들고 등이 뒤로 볼록하게 되도록 허벅지 앞쪽이 스트레치되고 있습니다 다시 양팔 위로 팔 크게 돌려서 내리시고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뒷다리를 가지고 오세요 발목과 무릎을 잡고 엉덩이 근육을 많이 썼잖아요 엉덩이 안쪽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치하는 동작 후 자, 그대로 다리를 옆쪽으로 가지고 오시고 다시 한 번 무릎을 양손으로 밀어주세요 자, 이번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조금 더 멀리 스트레치 해주세요 자, 오른쪽 뒤꿈치를 꺾어서 허벅지 다리 뒤쪽이 스트레치되게 자, 반대쪽 발목을 꺾으면 다리 뒤쪽이 스트레치되죠? 자, 그대로 양손 무릎 위에 천천히 척추를 말아서 롤업 하고 올라옵니다 자, 양팔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과 함께 마지막 숨 마시고 내쉬고요 네, 지금까지 쿨다운 정리하는 스트레치였고요 그럼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와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 되세요